이런 데서 먹어야 줘야 진짜 제맛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라면 사진 한 번 찍힌다, 영롱하다. 아니, 여기 라면, 웬만한 라면집보다 맛있어 보이는데? 당연하지. 웬만한 라면집이라는 사람이 신뢰가 되는 말이야. 맞아요. 라면 전문점 같은 느낌이 나니까. 전문점이야. 전문점이야, 여기도. 그러니까요. 전문점이에요. 원래 국물부터 가져가야 되는 거야, 이거는. 국물. 국물이 진짜. 국물이 진짜. 최고예요, 그냥. 와, 면이 호소맹. 얇은 면. 얇은 면. 모에서는 이거 왜 호소맹인 줄 알아, 돈코스나면이? 맛이 잘 배워서 그런 거예요? 아니야. 왜 그래요? 이것도 옛날에 빨리빨리 카이다마라 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이걸 갖다가 육악기를 해야 돼. 빨리빨리 만들어서. 빨리빨리 만들어서. 짱. 와, 이거 내가 너무 좋아하는 맛있다, 이거. 얇은 면이. 얇은 면이 너무 좋아요. 라면 고춧가루 정대리 좀 더 줄까? 정대리 좀 더 줄까? 정대리 좀 더 줄까? 더 드릴까요? 말씀 좀 화만하죠.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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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지했냐고 물어보시네요. 아니야. 여빠라, 여빠라, 여빠라. 뭐 가랑도 있다고 해. 너무 맛있다. 마지막에 심해오면 딱 좋아. 맛있지?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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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다. 재밌다. 너무 좋다. 분위기 때문에 어느 것도 있을 수도 있겠어요.